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배관기능장 CBT 보건문제 후반기에 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위생 배관의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가옥 배수관에 연결되는 곳에는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여가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가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 트랩을 우리가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기구의 통기관은 배수구 근처의 통기수직관으로 바로 연결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연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접 배수수직관의 신정통기관과 일반 배수수직관의 신정통기관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함께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통기가 훌량한 위치에서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간접 배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접 배수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직접 배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의 해답은 우리가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난방과 비교하여 온수 난방의 특징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잘못된 것을 골라라. 그래서 2번 문제를 보면 난방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온수 난방, 온수 난방은 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맞는 말이 되겠죠. 열량 조절이 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이것이 핵심 용어가 되는 것이죠. 온수 보일러는 전기 보일러보다 취급이 용이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취급하기가 쉽다. 설비비가 많이 드는 편이나 비교적 안전하여 주택 등에 적합하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비교적 안전하다. 다만 설비비가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온수 난방을 하려고 하면 바닥을 우리가 바닥을 파서 거기에다가 엑셀 파이프를 깔아가지고 온수를 순환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그 방을, 그 실을 난방을 하는 경우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열 시간이 짧아서 예열 시간이 짧아서 단시간에 사용하기 편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수 난방 같은 경우에는 예열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예열 시간이 길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전기 난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열기를 통해가지고 바로 전기를 우리가 순환을 시키게 되면 바로 열이 발생을 합니다만 온수 난방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에서 물을 뜨겁게 해서 그 뜨거운 물을 방방마다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예열 시간이 짧아서 라가 아니라 예열 시간이 길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전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열 시간이 길어서 예열 부하가 크다. 예열 부하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해답이 4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건축 배관에서 가장 높은 급수밸브에서의 필요 최저압력이 0.3kgfm 1층 주간에서 가장 높은 급수밸브까지 수직 높이가 8m 급수밸브까지 관 마찰 손실 수도가 3m라고 하면 1층 주간에서 옥상 땡크까지 최저 높이는 몇 m가 되는가? 자 그러면 펌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펌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수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죠? 수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펌프에서 이렇게 물을 공급을 시켜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물을 공급을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볼 탭이 이렇게 하나 달려져 있고 여기 벨브가 이렇게 하나 달려져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터져나오는 압력은 그죠? 여기에서 터져나오는 압력은 0.3kgfm² 압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1층 여기 범프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 말단까지의 이 높이가 그죠? 이 높이가 몇 m라고 되어 있는가 그죠? 이 높이가 몇 m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층 주간에서 가장 높은 높은 급수 벨브까지 수직 높이가 우리가 8m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급수 벨브까지 관마찰 손실수도 배관에 따르는 마찰 손실수도 여기에 뭡니까? 주 개폐벨브가 있겠고 체크벨브가 있겠고 여기에 후렉시블 조인트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겠고 그죠? 이 와튼 벨브하고 배관에 따르는 이 마찰 손실수도가 그죠? 마찰 손실수도를 우리가 hf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이 hf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3m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죠? 1층 주간에서 옥상땡까지 최저 높이는 몇 m가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8m 그 다음에 3m 이렇게 다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총 마찰 손실수들을 우리가 h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죠? 8m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3m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0.3kgm² 이것을 뭘로 바꿔주셔야 됩니까? 0.3kgm² 이것을 우리가 m 단위로 우리가 환산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죠? 표준 대기압에서 1.0332 그죠? 1.0332kgm² 라고 하는 것은 10.332 m h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h2라고 하는 말은 붙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kgm²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단위가 m, 여기에 단위가 m, 여기에 단위가 m 이렇게 나오니까 각각 우리가 이렇게 더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면 8에서 3을 다하면 11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3을 3m가 나오니까 3을 다하게 되니까 14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의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14, 그죠? 4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4번 문제. 압축공기 배관에서 토출관에 접속해 고온에서 전기를 합류한 압축가스를 냉각시키고 분리기에 의해서 수분을 제거하도록 돕는 장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뭡니까? 여기에서 그죠? 압축공기 배관 토출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출관. 맞죠? 토출관에 접속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출관에 접속을 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토출관에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후부냉각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냉각시키고 그러니까 토출관에 우리가 접속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후부냉각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후부냉각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4번에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달 Eli 먹고 신경이 되었지않고 펜클 스테래스트